지금 한국 대표팀 신임감독 선임 과정이에요. 아쉬움이 여전히 좀 있어요. 아쉬움은 뭐냐면 크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드러났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는 듯한 느낌? 먼저 기준과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 논의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부터 뽑고 그다음에 기준을 논의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논의. 세계 축구 전설 트렌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선수 구성은 이러니 이런 식의 축구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을 데려오자는 건 아니잖아.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면 야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죠. 그러면 그래도 그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감독은 누가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부보지와 함께하는 핏급 작전판. 부담스럽네요. 아 뭐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부보지의 또 진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한국 대표팀 신임감독 선임 과정이에요. 전력강화위원회 열어서 이번 토요일날도 오후에 회의한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여전히 좀 있어요. 아쉬움은 뭐냐면 크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드러났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는 듯한 느낌? 크린스만 감독 선임 될 때도 이런 거였잖아요. 아니 사람을 위에서 내려 찍지 말고 탑다운하지 말고 먼저 기준과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 논의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부터 뽑고 그다음에 기준을 논의하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 기준과 원칙 비전이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자 한국 대표팀의 구성은 이렇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만큼을 와 있다. 현 주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축구 전술적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현 주소와 세계 축구 전술 트렌드의 방향을 딱 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 스텝업 스텝업 다음 월드컵을 향해서 가자. 이게 딱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과 절차에 따른 비전 같은 거잖아요. 이런 비전.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세계적인 전술 트렌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부합되는 감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제발 좀 천천히 논의하자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요. 일주일 안에 새로운 감독이 선임될 즉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런 논의를 먼저 하면 좋지 않아?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구 전술적 트렌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전술적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대표팀은 어떤 걸 또 해볼 수 있는지 그러면 이런 거에 맞는 감독으로 오는 게 좋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저희가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부부지에게 좀 들을 텐데. 그러면 부부지에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현대축구의 트렌디한. 가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딱 축구를 볼 때 전술적 트렌드는 여기 있다. 최신 트렌드?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기본적으로 플랫형 441을 썼죠.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플랫형 441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441을 쓰더라도 약간 4-2-2-2 형태로 쓰거나 조금 다르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4-2-2-2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서 쓰는 거죠. 이렇게 좁혀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형태의 4-2-2 형태를 쓰지 이렇게 플랫형 441을 쓰는 팀이 2009-10 시즌까지만 하더라도요. 43.9% 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2023-24 시즌에 현재? 네.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렇게 그냥 네. 벌려서 4-4-2. 정직한 4-4-2. 옛날에는 참 맛있었다. 한 절반 정도 썼는데 이번 시즌으로 놓고 보면 얼마요? 어. 6.5% 6.5%만 쓴댑니다. 거의 안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은 예를 들면 약간 변형된 사사. 이렇게 하면 아까 블럭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죠. 네. 사각형 블럭. 여기 사각형 블럭, 여기 사각형 블럭. 그럼 상대가 이리로 들어와 봐. 압박하면 가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채서 바로 이제 트랜지션을 가는 거죠. 수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빠르게 역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된 형태를 쓴다. 그러니까 여하튼 클리스만은 올드했다. 그렇죠. 전술적으로 요즘 축구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좀 정리를. 그렇죠. 자 그러면 요즘 축구의 최신 어떤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여전히 이제 후방 빌드업이긴 한데 후방 빌드업은 사실 트렌드가 된 지는 조금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후방 빌드업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어허. 예. 거기에는 일단 골키퍼의 가세가 있습니다. 골키퍼를 필드플레이어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포메이션을 얘기할 때도 골키퍼까지 포함을 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1,4,2,3,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1,4,3,3.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골키퍼는 그냥 당연히 여기 항상 묶여 있으니까 3,5,2,4,4,2,4,3,4 골키퍼 빼고 얘기했는데 워낙 존재감이 커지니까 이 골키퍼를 인정을 한 1,4,3,3 뭐 예를 들면. 네. 아하.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한 명씩 묶는 형태로 가거든요. 아하. 한 명씩 전원 맨마킹처럼 한 명씩 붙는 형태로 가는데 그럴 때 그러면 결국 스페어는 바로 이제 골키퍼인 거잖아요. 아 그렇지. 여기 필드플레이어가 한 명을 다 묶는다고 하면 남아있는 사람. 그렇죠. 프리한 사람은 골키퍼밖에 없죠. 왜냐하면 골키퍼가 와서 이 골퍼를 잡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볼을 끌고 나와서 상대 선수를 유인하고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는 형태로 많이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은 골키퍼가 빌드업을 할 때 빨리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최대한 압박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어있는 동력이 주는. 그러니까 빌드업이 좀 늦어졌다고 봐야지. 그리고 최대한 벌려주죠. 그렇죠. 최대한 벌려주죠. 그래야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니까 최대한. 그걸 적게 하기 위해서. 광주의 이정용 감독의 축구를 봐도 이거 많이 나오고요. 토트넘의 포스트에클로 감독을 보더라도 이거 많이 나오는데 얘는 이런 거죠. 비카리오가 빌드업에 많이 가담을 할 때 비쿠라가 볼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멀리 상대가 압박을 좀 덜 하면 볼을 안 줍니다.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상대가 오면 거기 주죠. 왜? 이 친구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동력이 비어있죠. 이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려준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다가서고요. 그럴 때 실수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여기를 조금 둘러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패스를 줄 때 기본적으로 등지면서 받게 돼요. 그러면 압박이 오면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어로 또 한 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고 바로 나가게. 아 그러니까 자기가 등지고 있는 상태가 많으니까 등진 상태에서 돌면 위험하니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리턴 줄 수 있도록 한 명이 스페어로 붙어준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주는데요. 이런 걸 이제 가장 잘 활용하는 감독이 바로 이제 패카르디올라죠. 그래서 요즘 패카르디올라 감독이 보면은 4,4,1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 근데 4,2,3,1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상 디아스 한 명만 남고 그리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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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가 올라가가지고 약간 2,4,5,1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골키퍼가 마치 센터백처럼 후방 디아스 옆에 붙어버린다. 아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필드플레이어처럼 플레이어 해버리는 거네. 아 왜냐하면 아까 후방 빌드업에 대한 강화. 그렇죠. 숫자에 대한 어떤 스페어 그러니까 계속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허 좋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만 거의 공격할 시에는 남고 그리고 센터백들이 여기 스톤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난 시즌 수비형 미트피더로 섰었으니까 맞아요. 수비 쪽에 있다가 올라가서 숫자를 보강해주고 좌우 풀백도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과 풀백을 동시에 설 수 있는 아케와 워커 아니면 그바르디올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아 재밌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최대한 강화해서 후방 빌드업을 극대화하는 형태를 가져간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 트레인드 첫 번째 후방 빌드업이 있었는데 그게 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골키퍼가 이제 진짜 필드업 플레이처럼 플레이를 한다. 왜냐하면 상대가 완전히 한 명씩 묻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현대축구의 최신 트레인드 뭘 잡을 수 있을까요? 스위칭 플레이인 건데요. 스위칭 플레이? 네. 이건 이제 그 사비알론소 감독이 가장 잘 쓰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아 레버쿠제인 사비알론소 진짜 너무 잘해요. 일단 뭐 사비알론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4,2,1 포메이션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멀티포시션인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좌우 스토퍼인 탑소바, 잉카피에, 코스누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센터백과 풀백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범용적인 능력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왼쪽 윙백인 그리말도는 풀백과 그리고 중앙 미드피더, 윙까지도 전부 다 설 수 있는 선수예요. 이 세 가지를. 그리고 이제 자카 같은 경우는 후방 플레이 메이커, 그리고 뭐 수비초까지 내려올 수 있고 또 이제 풀백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선수예요. 아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격진도 다 이제 측면과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공격한 미드피더와. 비르츠 같은 경우는 공격한 미드피더, 측면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호프만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피더도 설 수 있고 풀백도 설 수 있고 그리고 측면 윙도 설 수 있는 선수거든요.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사비알론소의 레버쿠전 이번 시즌 너무 잘 나가는데 특징이 이 레버쿠전 선수들은 그냥 여러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로 전 포지션을 꾸렸더라. 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칭 플레이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위치들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예를 들면 당연히 비르츠가 있으면 이렇게 빠지면 여기 그리말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자카가 이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쓰리 백 중에 한 명이 윙 빼고 아예 돌아서 들어가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막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아 그러니까 스위칭을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다양하게 움직이게 하니까. 예를 들면 고정화되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선수야. 그러면 야 얘기하죠. 여기 그리말도가 원래 이렇게 올라오잖아. 네. 너가 막아. 이게 가능하죠. 너는 이쪽에서 오버랩 들어오면 네가 막아. 이렇게 되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 그럼 여기 있던 선수는 어? 내가 여기 마크맥이라고 감독님이 얘기했는데 따라가야 되나? 네. 따라가려 했더니 여기가 들어가. 네. 어? 얘리로 가야 되나? 얘가 비어. 네. 근데 이거를 계속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맞아요. 바로 그 과정에서 그 바이언하고의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하.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쿠젠 경기 보면 역동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구나. 막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도 혼란스럽지. 특히 그리말도 같은 경우는 계속 중앙과 측면을 오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여기 마킹맨이 갔다가 아무리 늦잖아요. 와버리면은 다시 빠졌다가 또 와버리면 이미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수적 우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말도가 중앙으로 이렇게 치고 갈 때 이쪽으로 인카피에가 오버랩핑해 가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여기서 패스 주고 그대로 들어가서 리턴 패스 받아가지고 골 나온 거예요. 이 골 장면이 그렇게 나왔어요.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에게 혼란하고 빈 공간 있을 때 침투. 두 번째 특징을 얘기했는데 끊임없는 위치 전환을 통해서 상대에게 혼선을 주고 혼선을 통한 공간이 나오면 파이널 서쪽에서 마지막 마무리 끝. 이거를 사비알론스가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또 단순히 이제 스위칭만이 아닌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 쓰긴 했지만 요즘 더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 4대 공격 동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공격이 유리하죠. 예 공격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일부 동선은 이 사이사이로 가요. 이 사이사이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쪽으로 붙어야 될지 애매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약에 동수면 이렇게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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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공격과 수비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러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격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1대1이 뚫리면 그냥 통짠데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 포지션을 가져가고 그러면 한 명이 두 명을 묶는 효과죠. 한 명이 두 명을 묶죠. 한 명이 두 명을 묶죠. 이럴 때 한 명은 수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아하. 이것도 예 지단 바이언하고 레버쿠젠전에서 나왔던 움직임이긴 해요. 수비수 사이에 포지셔닝한다. 예. 그래서 텔라가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텔라가 마지막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걸 막아내긴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이렇게 가로채다가 골키퍼가 막고 나간 다음에 스로인해서 바로 이제 첫 번째 골이 나왔었거든요. 여하튼 핵심은 사이 포지셔닝을 한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이런 걸 전력 강화위원회가 한 다음에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와 맞물려서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 진짜. 진짜. 자 최신 전술 트렌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측면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측면 활용? 그럼 사실 뭐 측면 활용은 축구에서 많이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하프 스페이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역발 윙어를 쓰게 됐던 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균열을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도 4141 포메이션을 쓸 때 같은 경우에 여기 측면을 벌려서 썼죠. 대신 풀백을 좁혀서 쓰고. 그렇죠. 인버티드 풀백. 풀백을 좁혀서 쓰는 이유도 미드 피더 숫자를 늘리면서 측면 폭을 넓히기 위한 용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측면에 더 많은 숫자를 가져가요. 그래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서 측면에서 왜냐하면 측면은 결국 상대는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 좁혀서 수비를 하잖아요. 좁혀서 수비를 하니까 측면에는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측면에서 숫자 싸움을 통해서 3대 2 구도를 가져가서 그래서 측면을 공략한 다음에 컷백을 줘가지고 마무리 짓는 형태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크로스도 많이 쓰고요. 자 제가 한번 이해한 게 맞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측면 수비수들을 가운데에 집어넣는 걸 이제 임퍼티드 풀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어넣느냐. 사실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오밀조밀해지죠. 그럼 상대는 오밀조밀한 중앙을 마크해서 이렇게 오밀조밀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측면이 비니 측면은 넓게 벌리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두는 것은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상대가 끊어서 역습할 때 이걸 끊으라는 역할도 됩니다. 여하튼 이런 상태에서 측면을 그래서 가운데로 모아놓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는 측면을 공략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축구가 워낙 압박을 강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수는 한정적이야. 어차피 축구는 11명이야. 11명이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압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죠. 즉 어디 선택하느냐. 상대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여기에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 모아서 상당히 압박 강도를 세게 놓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어있는 데가 어디지? 여기더라. 그래서 측면 쪽을 더욱더 활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 대한 숫적 활용이라든지 측면쪽을 더 넓게 벌려서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대올라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터치라인을 밟고 있어라. 이런 편을 쓰죠. 이것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은 구역별 숫적 우세가 있는데요. 네 번째죠. 구역별 숫적 우세?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비할 때는 수비 숫자를 늘리는 거고 공격할 땐 공격 숫자를 늘리는 거에 더해서 그건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측면의 숫자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최대한 끌어들여서 반대쪽의 숫자가 비어있을 때 이쪽으로 넘겨줘서 전환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은 약팀이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지로나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로나가 기본적으로 공격을 가져갈 때 이번 시즌 그가 돌풍이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6대 4로 많이 나눠요. 아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원래 가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나눈다. 그래서 6대 4로 포지셔닝을 많이 가져가요. 아하. 그래서 상대를 이쪽으로 유인해내고서는 반대편으로 돌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측면 활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구역별 수적 우위? 네. 아 그러니까 이거네. 그냥 이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되겠네.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 맞죠? 그렇죠.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한쪽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필드플레이어를 10명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6대 4. 네. 6명 두고 4명 정도를 일로 둔다. 그럼 상대가 아무래도 이쪽에 좀 6명이 몰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기 선수 최대한 벌리겠네. 이렇게. 아하. 그럴 때 전환. 그러면 비어있을 때 1대1. 이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쓰는 감독이 휘어철러라고 요즘 독일에서 굉장히 각감받는 젊은 감독이 있거든요. 현재 그 쌍파올리가 2부 리그 1위에요. 1패밖에 당하지 않았어요. 1패도 최근에 당했어요. 여기도 무패인지는 이어오고 있었는데 2부의 팀들도 전술분석을 하십니까? 부부지는? 예. 뭐 근데 어쨌건 휘어철러 감독 같은 경우가 엠레찬의 그 바이언 유스 동료였어요. 그래서 현재 그 가장 젊은 감독인데 독일에서는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아예 극단적으로 막 8명씩 같잖아요. 측면에다가. 더 극단적으로? 그래서 1명이나 2명으로 반대편에서 공격하게 만들어요. 자 이러면 제가 아주 그냥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아니 8명이고 2명 있어. 그럼 여기로 전화할 거 뻔하니까 안 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숫자 싸움에서 밀려버리죠. 바로 그거죠. 여기를 안 가면 너희 안 와? 그럼 우리 8명이 공격한다 이런 거죠. 그게 아까 모든 위치에서의 수적 우위. 이런 거죠. 안 오면 여기서 하고 오면 반대 전환을 해주고.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 다만 이게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측면측면으로 돌리는 형태다 보니까 골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긴 하거든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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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이니까 원래 슈팅은 가운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한 명의 확고한 득점원이 좀 없어요 이 팀은. 여러 명이 나눠서 넣어요. 이럴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이런 장면은 1대1 장면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골은 조금 잘 안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전력이 떠지는 팀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감독이 부임했을 때 쌍파울리가 강등권 최하위였어요. 최하위였는데 이 감독 부임하고 나서 10연승을 기록했어요. 이름이? 휘어철러. 첼러? 네. 휘어철러. 독일 발음이라서 휘어철러. 2부 잘나가는 감독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좋았어요. 또 하나 있을까요? 현대축구 전술 트렌드. 지금 네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후방 빌드업, 스위칭 플레이, 측면 활용의 강화, 구역별 수저구이. 이거는 가로 열고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기. 요즘 이제 공격할 때 3, 2, 5로 하거나 숫자를 공격할 때는 기본적으로 4, 2, 3이더라도 공격할 때는 이제 여기 라볼피아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한 명이 좁히건 간에 3, 2, 5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요즘은 또 극단적으로 2, 3, 5로 많이 하거든요. 공격할 때. 그러면서 골키퍼가 여기 숫자를 채워주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는 풀백들도 최대한 내려오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수비할 때는 3명이서 맞고 그리고 7명이서 수비하는 형태도 많이 가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위치에서의 숫적 우위라고 하는 공격을 할 때는 최대한 공격의 숫자를 많이 드리고 수비할 때는 수비의 숫자를 최대한 많이 드린다. 그래서 풀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맞아요. 풀백한테 많은 걸 요구하죠. 우리 대표팀도 사실 그래서 풀백 고민이 있는 거고 모든 팀들이 요즘 보면 좋은 풀백 구하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죠. 자, 현대 축구 트렌드 또 있을까요? 지금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 하이라인 압박인 건데요.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건 이제 하이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하고 에스턴빌라도 그런데요. 제제르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팀들이 현재 가장 공격, 가장 수비 위치가 높고요. 가장 압박 지수가 강한 팀들이에요. 어디 어디에 다시 공개해볼까요? 토트넘, 에스턴빌라, 브라이턴 확실히 감독들이 공격적이고 지금 잘 싸우는 팀들이네요. 제제르비라든지, 에메리라든지, 포스트코글로안들이라든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 명씩 붙는 형태로 가는 거죠. 맨마킹 형태로 최대한 라인을 높여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토트넘 경기 보신 분들은 다만 이거는 이제 단지점이 뒤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토트넘이 그 상대의 찬스를 막아내는 거가 가장 떨어지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경기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구장을 보셨을 때 3등분합니다. 이렇게 하나, 가운데 하나, 여기 마지막 자기 골문 쪽이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블럭으로 얘기할 때 하이블럭. 그러니까 상대 골문 쪽, 상대 골문 쪽에 우리가 전진 압박했을 때 여기를 하이블럭, 가운데를 미들블럭, 자기 진영, 우리 골대 쪽을 로우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수비축구 하겠다 그러면 로우 블럭으로 내려서 수비 따다가 빵! 야, 나 그냥 보통 정도 하자 그러면 미들블럭. 토트넘, 야, 가수 처음부터 박아! 그러면 하이블럭을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눌러버리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즘 축구는 어쨌든 하이라인에서 하이블럭을 친다. 강팀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긴 하죠. 네네, 토트넘도 강팀이죠. 네네. 근데 이제 축구 재밌어! 근데 이제 알론소 같은 경우는 상대에 따라서 이걸 조금 나눠요. 대신 블록을 많이 쌓죠. 블록을 많이 쌓고 그 공간을 죽이는 형태로 하죠. 측면 수비만 여기만 조금 벌려요. 5명에서 수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백스레일스잖아요. 그럴 때 이쪽만 조금 벌리고요. 이 측면만 벌리고 왜냐면은 이 측면을 벌리는 이유는 상대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위험구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진 위험구역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까진 그냥 내비둬요. 여기까진 내비두고 이쪽에서 블록을 형성하는 거죠.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니까 특히 위험도 요정도만 위험하니까 요정도의 2명 났던 거 빼놓고는 어차피 슈팅이 나오는 가운데로 완전히 블록을 쳐버린다. 그래서 5명으로 블록을 세우거든요. 수비할 때네. 수비할 때. 그리고 이렇게 서고 그리고 이 공간을 최대한 좁히죠. 이 공간을 좁혀가지고 그래서 원래 레버쿠젠이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로의 평균 위치에 세로축이 40m 정도가 벌어져 있었고요. 세로축이라는 게 뭐예요? 최전방 공격과 최후방 수비의 폭이 이게 40m였고 가로가 45m였거든요. 좌우폭은? 네. 근데 지금은 세로는 18m. 와! 18m 안에 10명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엄청 좁죠. 그러면서 이걸로 하이블록을 짜기도 하고 로우블록을 짜기도 하고 미들블록을 짜기도 하고 상대에 따라서 이대로 덩어리 채로 움직이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아 재밌다. 그리고 가로가 37m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5개 얘기해 주신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크게 잡을게요. 크게! 현대 축구의 전술적인 트렌드 최신 5개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 측면 활용의 강화 스위칭 플레이 구역별 수적 우위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하이라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정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축구가 이런 결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의 선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후방 빌드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벤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하나 따라가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알론소볼과 게리오닐 축구를 조금 조합을 해서 쓰면 게리오닐은 황희찬 선수가 뛰는 울바임튼 그럼 약간 수비 조직 강하게 하다가 카운터 있는 건데 그렇죠. 약간 저는 3-4-3 형태로 3-4-2-1 형태로 둘 다 기본적으로 그걸 가져가긴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알론소하고 오닐 오닐이 조금 활용 방안은 다르긴 한데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잦은 스위칭을 통해서 빌드업을 강화를 하긴 하거든요. 아까 얘기해줬던 특히 여기 좌우 스토퍼들이 볼을 끌고 올라가요. 계속 볼을 끌고 올라가서 상대를 유인시켜서 여기서 패스 줘가지고 바로 넘기는 형태로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건 간에 강팀을 상대할 때도 있고 약팀을 상대할 때도 있잖아요. 아시아에선 약팀을 상대하고 근데 이제 또 한국의 단점이 좌우 풀백들의 수비력이 약하다는 그게 있잖아요. 좌우 윙백들을 조금 활용을 하고 윙백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자원들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윙백이면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또 저는 그러니까 게리오니엘 감독식의 3-4-2-1이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가 강팀 상대로도 우리나라에는 3명의 확실한 공격수가 있어요. 개인플레이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팀 상대로는 조금 더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 수병 밑이 더 약점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 믿을 수명의 3명 또 여기 윙백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도 약간 해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설 때는 안 그래도 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도 많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요즘은 김민재는 안 그래도 올라가도 돼. 김민재가 올라가도 김민재가 누구보다 공격 잘하니까 수비적으로 싸울 때 이 포멧이면 수비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드컵 본선이야. 그러면 약간 수비별로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시아 팀들하고 부담되면 더 깨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비알론서와 게리오닐 그거에 혼용 정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니죠. 이런 논의 세계 축구 전술 트렌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선수 구성은 이러니 이런 식의 축구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잖아. 뭐 사비알론서와 게리오닐의 스타일 그 사람들을 데려오자는 건 아니잖아.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놀이가 시작되죠. 그러면 그래도 그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감독은 누굴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천천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국내냐 해외냐 그러면 가장 실제 돈도 좀 맞고 그 감독도 오케이 할 수 있고 이런 감독도 찾아서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는 지향 딱 맞아떨어지면 이 순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을 뽑아놓고 자 이런 축구 해주세요 그러면 아 전 사실 그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잖아 논의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본 거예요.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협회가. 사실 포메이션은 숫자에 불과한 거긴 하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면 가져가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4-3-2 포메이션이더라도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 같은 경우는 공격형 미드피더를 좌우 측면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크로스 올려서 기라시가 마무리 짓는 형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역시 뭐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역시 독일 2브리그 팀의 전술까지 감독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첼러요. 히스첼러. 그래서 다 했는데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발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고민도 하시겠죠. 내부에서도 하실 텐데 순서를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희가 한번 해본 거예요. 세계적인 전술 트렌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수들의 자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축구를 지향한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 비전과 지향에 맞는 가장 적합한 감독은 누구냐. 이런 순서로 논의가 가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한번 해본 겁니다. 잘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부호점을 다시 느껴지지만 대단합니다. 전혀 힘듭니다. 우리 상호 형이 지금 갑자기 전력강화위원회 발탁이 돼가지고 물론 지금 대학 대회예요. 시간 좀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는지 지켜보면서 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계속 피클 딱 좀 하시면 될게요. 절대요. 절대요. 저도 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fter that time is far. 그리고 감사합니다.